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 및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수해 및 폭염대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.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호우, 폭염 등에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집중호우 관련 동영상 시청,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및 읍면동별 대책 발표 순으로 진행됐는데요. 보고회에서는 취약시설 사전점검, 예찰활동 강화 등 호우 피해 예방 대책과 폭염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노인돌보미제 운영, 방문건강진단, 안부전화 실시, 그리고 무더위 심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이 보고됐습니다.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, 폭염의 장기화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기상변화에 맞는 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남행지시가 되길 기대합니다.